진도역 오늘 바람과 파도가 크게 잠잠해졌습니다. 내일도 대체로 맑고 바람은 초속 4에서 7미터로 불겠고요. 물결은 0.5미터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 정조시간은 새벽 3시 17분, 오전 10시 17분, 오후 4시 38분, 밤 9시 52분으로 4차례 나타나겠습니다. 특히 어제부터 소속에 접어들면서 조류 속도가 크게 떨어졌는데요. 내일까지 소조기가 이어지겠습니다. 따라서 정조시간 외에도 수중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서울 낮기온이 24.9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. 내일은 26도로 오늘보다 더 오릅니다. 그만큼 아침과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또 내일 아침까지 서양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고요. 수도권과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주인 가운데 대기건조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아멘